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해봅시다. 오늘은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기출문제집 182쪽을 할 자리죠. 이 파트를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쉽게 나왔어요. 이 전국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합시다. 전국토는 크게 사회용도 구적으로 구분 지정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렇게 크게 사회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4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하나, 둘, 셋, 넷. 그것인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역 이렇게. 그리고 관리지역은 다시 3가지로 세분 지정하죠. 이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더 이상 구분 지정하지 않죠. 세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는데요. 이 도시역에 속하는 용도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농지역이 있고, 이 지역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1번은 너무 쉽죠. 1번이 답이었고요.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적은 다시 6가지가 있다는 것.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주거적이 있다. 상업적 4가지가 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적. 공업적 3가지가 있다. 전용, 일반, 준, 공업적. 녹적 3가지가 있다. 보전, 생산, 자연, 녹지역. 이런 것들은 기본이니까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들어가죠. 용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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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자, 거기에서 틀린 것은 곧 바로 3번이죠. 3번, 이 시도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구에 새로운 용도주를 신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도사라는 자들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이 조례로 경관주구는 바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죠.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는 경관주구는 자연경관주구, 경관주구, 그 다음에 시가지경관주구, 특화경관주구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필요하면 추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이것은 바로 조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특정 용도 제한치구, 특정 용도 제한치구도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장은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꼭 읽어두시고요. 3번, 이 도시지역 중 건폐로 최대한다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수로 옳게 나열한 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용도 지역, 용도 주구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이 넘어가서 보면 5번 문제, 6번 문제, 7번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 용도 지역별 건폐로 최대한다가 쭉 출제가 되어왔는데요.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건폐로 최대한도 하고 용종으로 최대한다는 필히 정리해두셔야 되죠. 먼저 건폐로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용종으로는 대지 면적에 대한 옆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 용종으로 주한정시 옆면적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 부속용, 주차용 면적, 피나 안전구역 면적, 대피공원의 면적, 지주, 비피 면적을 취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도 지역별 건폐로 영종으로 최대한도, 최소한도를 몰라도 되고 최대한도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것인적 이 용도 지역을 여러분은 순차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 이 도시 지역은 조금이로 보았다시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 다음에 녹적이 있다. 그리고 관리적은 다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기 있다. 그 다음에 농림적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이 있다. 이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이 건폐를 채단되는 주산공록에서 7, 9, 7, 2다. 70, 90, 70, 20% 이하. 보생계 농자는 20, 20, 계획과적은 40, 농림적 20, 잔한경 보존적 20% 이하다. 이런 것들 주산공록, 보생계 농자에서 7, 9, 7, 2, 2, 2, 2, 4, 2 이렇게 꼭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 용종으로 최대한도는 5, 1, 5, 4, 1. 뒤에는 똑같아요. 0, 0% 이하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적이 아닌 적인 비도시적은 80, 80인데 계획과적만 계획과적만 계획사백 해서 건폐를 40, 용림은 100. 나머지는 20, 80, 20, 80입니까? 외울 때 28, 28, 28 이렇게 해서 비도시적을 정리하시고 계획사백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획사백. 건폐를 40, 용림은 100. 계획과적만. 그리고 이제 이 세분된 용도적별 건폐를 제단독, 용림의 제단독을 여러분은 꼭 알아주셔야겠죠. 이 주거적은 대통령령을 통해서 다시 세분이 더져 있고 그리고 세분된 적별 건폐를과 용림의 제단독이 대통령령 시행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1종, 2종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 3종이 있죠. 그 다음에 준주거적이 있죠.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인륙은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공업적이 있다. 녹적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유녹지 있다. 보생자. 이걸 딱 월성으로 3개 두시고 이 건폐를 제단독은 주상공 높기. 아까 저 대통령령에서 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증하고 있는 용도역별 건폐를 제단독은 5, 5, 6, 6, 5, 7 이렇게 뒤에는 0% 이하 똑같아요. 50, 50, 60, 60, 50, 70% 이하. 중일류군 해서 9, 8, 8, 7. 중일류군, 중일류군, 9, 8, 8, 7. 그 다음에 공업적은 전일주인 공업적 다 7, 7, 7. 녹적 다 2, 2, 2.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0정류 최단독. 이건 건폐로 최단독이었고 0정류 최단독은 바로 제1종 전용 주건증 최단독 100% 이하다. 1종이니까 100% 이하인데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3종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150, 200, 250, 3종이니까 300, 그리고 준주건증은 500%, 법리를 정하고 있는 500, 준주건증은 5자니까 500 이렇게 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 규칙이 종돼요. 아까 300 끝났죠. 규칙 적용해서 그걸 들고 와서 전용 공업적에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 50 하면 300, 350, 400%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일류군에서 상업적의 건폐로 최단독도 보았습니다마는 0정류 최단독, 0정류 최단독은 이것도 규칙이 종돼요. 중심 상업적은 최고만 인정하는 1500%,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 하면 되죠. 1300, 중일류군, 중일류군 이건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1300, 1100, 900% 이하다. 그 다음에 녹지금은 보존녹지만 80% 이하이고 그 다음에는 생자, 생자는 100% 이하다. 이렇게 수칙, 이게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은 수칙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문제 3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번 문제 그리고 6번 문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바로 여러분이 풀 수 있죠. 한 번씩 풀어보시고 통과 그 다음에 7번 이 7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 8번 보겠는데 이 아파트,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을 말하죠. 그래,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많은 용도적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다, 법적으로. 그래,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생각하면 돼요. 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땅은 주거적하고 상업적하고 공업적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없습니다. 녹적하고 비도시인 관리적 세 가지 다 4층에서밖에 못 져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의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주거적하고 상업적하고 공업적에서만 찾아야 하는데 이 주거적 중 1종은 무조건 아파트 질 수 없어요. 1종 전용, 1종 일반은 질 수 없고 나머지는 대역. 그 다음에 상업적 중 유통상업적만 아파트 질 수 없고 나머지는 다 건축할 수 있어요. 공업적은 준공업적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건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8번은 통과하겠습니다. 해설에 잘 되어있죠? 여러분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186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9번이 작년에 나왔던 건데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주구 이걸 산업유통 개발 신으로 하죠. 그래서 너무 쉽게 나왔고 그건 통과해도 되겠고 특히 이 여러가지 용도주구 지점 목적 관련해서 자연치락주구하고 자연치락주구하고 집단치락주구의 지점 목적은 꼭 살펴두셔야 되겠어요. 거기 보시면 이 자연치락주구는 녹관농자 안의 치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 개발장구의 치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바로 집단치락주구다. 개집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 187페이지 특정용도 제한주구 9번 복합용도주구 이거 꼭 봐두세요. 특정용도 제한주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협무책으로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특정시설 입지 제한.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구는 쭉 가다보면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망하기 위해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 그따똥함이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그리고 저 위로 나가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하고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호주구 생태계 보호주구 진목 좀 꼭 체크해서 읽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지 방제주구 자연 방제주구도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는데요. 용도주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게 돼 있죠. 그래 이 용도주구가 총 9개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주구는 9개가 있는데요. 그 명칭을 꼭 아셔야 되죠. 경미고, 경고, 방방, 버치계, 특보 이렇게 9개 있죠. 여러분께서는 이 명칭을 꼭 새겨 두셔야 돼요. 경관주구, 고도주구, 방화주구, 경관주구, 그 다음에 고도주구, 방화주구, 방제주구, 보호주구, 취락주구, 그 다음에 개발진우주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주구, 개발진우주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구가 있었죠.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종류를 하시고 이 9가지 중 우리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분되어지는 것이 5개가 있어요. 경관주구 하나, 그 다음에 방제주구 둘, 그 다음에 보호주구 셋, 취락주구 넷, 개발진주구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분을 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그 명칭은 경, 자, 시, 특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연경관주구, 시가지경관주구, 특화경관주구가 있다. 고도주구는 세분되는 건 아니다. 방화주도 세분되는 건 절대 아니다. 알아주시고 방제주구는 두 가지로 세분된다. 두 가지 뭐냐? 방자시. 그래서 자연, 방제주구, 시가지, 방제주구 두 가지 있다. 보호주구 세 가지로 세분된다. 보, 역, 중생. 그래,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 중요성으로 보호주구, 생태계 보호주구.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취락주구 두 가지 있다. 취자집. 그래, 자연, 취락주구, 집단, 취락주구가 있다. 개발신교구 다섯 개가 있다. 계주산, 간복터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섯 개. 주거, 산업유통, 관광회항, 복합, 특정 개발신교가 있다. 이렇게 세 개 두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30회 때 출제했죠. 용도주가 그 세 분.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했는데 기억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 역, 중생 맞고. 니은 어떻게 한다? 방자식, 방자식, 방자식. 그래서 특정 개발 방자식은 없죠. 틀렸고. 방자식. 그 다음에 경관추는 세 가지 있죠. 경자시트. 주거 경관추가 없죠. 특화 경관추가 있지만. 취락주는 취자집. 그래서 농어촌 취락주가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11번. 11번은 이 국가 지방사천재가 자연치락주가 지정된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요. 그 사업만을 모두 고른 거.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전체가 다 해당해요. 그건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이 자연치락주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요. 자연치락주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연치락주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먼저 자연치락주는 네 가지 용도적에만 지정할 수 있다. 녹지자 간의 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농림적, 녹관농자 이렇게 라고 했죠. 녹관농자 안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는 것이 자연치락주이고. 이 자연치락주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지관은 국토계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 189페이지 해설에 자연치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서 0. 이 0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합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자연치락주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자연치락주는 시골에 마을에 따치하는 거예요. 불확했다. 그래서 그 불확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하면 안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번 볼까요. 자연치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자연치락주는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에밖에 못 지는데요. 1번 동물전용 장례시장. 이 애완견 같은 거 죽었을 때 장례를 치기 위한 시설. 이게 동물전용 장례시장인데 인간이 돌아가셨을 때 이용하는 장례시장도 못 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런데 동물전용 장례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엄청난 그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거 시설 허용하면 나이 나죠. 그래서 이건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2번, 3번. 이 도축장. 시골의 그 마을에서 개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축장은 허용됩니다. 이 도축장을 뭐라고 하냐. 건축법 시장령에서 바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세라고 하거든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세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을 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센터 되고요. 한의원. 마을 주민들이 한의원 들으면 좋으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그건 허용됩니다마는 1번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91페이지 13번을 보면 용도주관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걸 읽게 돼 있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5번을 먼저 볼까요. 이 자연철학수는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몇 층에밖에 안 되냐. 4층에야 이거 맞습니다. 4층에야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습니다마는 일반 주거적에 지정된 복합용도주가 있다. 이 복합용도주관에서는 준주거적 일반 주거적에 지정된 복합용도주가에서는 일반 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주거적에 허용되는 건축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주는데요. 다만 6가지 시설은 준주거적에는 되지만 이 일반 주거적에 지정된 복합용도주관에서는 건축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장례시장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마수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갈란장, 공장,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행설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3번이 틀렸어요. 장례시장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없다 해야 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2번, 1번 지문들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2번 고도주관에서는 높이를 규정할 때에 무얼로 규정하느냐. 도시군갈리계 이 말 중요하고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는 거 꼭 아십시오. 초과 없다. 그 다음에 4번도 잘 나오니까 이 재해를 내방하기 위해서 지정되어지는 방제주관에서는요. 바로 풍수의 산사대 지방 붕괴를 방지하고자 지정한 지방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장소가 방제주구인데요. 이 방제주구는 잘못하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1층에 주택되어 버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용도적증 충수제를 받는 계획관리기타 생산관리적 그리고 보증관리 이런 데는 4층에 밖에 못치지 않아요. 그리고 보생자 녹지역도 4층에 밖에 못치는데 그런 지역에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산 언저리에 근처했다가 바로 방제주를 지정했다. 그래 그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1층 전부를 피로티코제로 해서 사람이 주공간을 이용하지 않게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 층수를 계산해줄 때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건축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 지혜를 해주겠다. 1층 전부를 피로티코제로 하면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공간으로 하게 될 때 바로 그렇게 빼주겠다 이겁니다. 4번 방제주구 안에서는 용도주 안에서의 층수지 안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코제로 하는 경우 피로티의 부분을 층수해서 지혜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1번 지문도 맞은데 꼭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갈까요? 이 14번은 작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입주기제 최소구역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지문을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 기역은 맞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주차장법상 부술주차장 설치 규정 이걸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주차장법상 부술주차장 설치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상 여러 가지 주택 건축할 때 주택 배치, 대지 소송 기준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번에 또 하나 추가해서 등장시켰는데 그 개정된 자료를 제가 프린트로 다 해드렸죠. 거기에 보면 건축법상 공경지 확보 규정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도 맞습니다.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가를 결정고자 하는데 바로 다섯 가지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죠. 그 중 하나가 도시군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과 그 주변 지역을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계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도 시급하게 정발될 필요가 있다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철도역사라든가 타멸할 주변 지역, 공공청사 이런 문화시설 이런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발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정할 수 있고 도시 및 주강경정비법상 노후 불량심을 밀집해 있는 주거적 또는 공업적을 대상으로 해서 시급하게 정발될 필요가 있다든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입주기제의 최소구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되는 건 맞습니다. 이 입주기제의 최소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지정할 수 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 지정할 수 없도록 기조합니다. 그래서 디귿 볼까요?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기제의 최소구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반드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서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을 통해서는 절대 지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틀렸습니다. 15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건데요. 입주기제의 최소구는 도시가겠다만 지정하죠?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건데 1번, 2번, 3번, 4번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5번은 바로 마지막에 글린재생형 그게 틀렸어요. 글린재생형이 아니라 도시경제기반형 그래야 되죠. 도시경제기반형 그래서 틀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